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수연 사원 한여름 씨 어이 한여름 씨 이쪽이야 이쪽 네 갑니다 괜찮아요 진짜 컵라면 좀 드시겠습니까 됐습니까 제가 할게요 제가 한자니까요 오늘 정말 왜 이래요 아픈 사람은 가서 쉬세요 어서요 아픈 사람은 이리 내봐요 어 아니에요 됐어요 괜찮아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